앙머래 아 요거가 제일 무난하긴 하지 그치 하지만 리노의 마선도 잊을 수가 없으니 이거 리노 그냥 대충 뜨면 빨리 써야되겠어 이게 버티다가 어 썼다 와 이제 시작인가 한 운수만 죽더라고 나만 그런걸 느끼나 아 1리나 1리리나 이거 갈까요 나중에 그래도 한마리 교환할 수 있는데 뭐가요 여러분은 그래도 쌌서용가나 얘를 가죠 얘를 가고 나중에 팔면되는거 아니야 보통 이걸 많이 가나요 쌌서용으로 가면 아 이러면 결과론 일이지 다 아 지금 공격력 2인 3판대 초반에 그대도 한마리 쏴 거짓다 저주의 열비가 정말 뜨거운데요 좋던데 위랩 찍었네 이 야수 없을때 콩콩이 하면 좋겨라 야수 없을때 콩콩이 하면 좋겨라 쌌서용 콩콩 아 이거참 아 안가요 저거 안갑니다 아 걔가 걔 유혹 때리네 저거 안갑니다 아 저거 왜 안가냐면 아 나 저거 하다가 맨날 피없어도 뒤지더라구요 한번 가면 훅 가니까 그게 너무 크더라구요 성장을 이제 멈춰버리니까 애매하더라구요 옛날엔 어 좋다고 해서 자주갔는데 리노할때마다 가고래 꼬일면은 안좋은 답도 없더라구요 꼬일면 답이 없어요 물론 초반에 잘 가다가 좀 못트롬 밀기가 오나 비겼네 밀기가 오나 비겼네 아 무조건 이기네 근데 이거 두벅쌌네 아 내가 천번두벅쌌네 아 내가 천번두벅쌌네 요거에 확주 아끼다가 망한다 황주가 가 순방 할 수 있는데 이거 지금 타는 순간부터 아끼다 망한다 뒤에 운영할 수 있잖아 황쭈 가자 아끼다 망한다 화장실 좀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구요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황쭈 이겼지 몇 대때렀어 아 영능이 없습니다 황금 리본데어 못만들어 에쩌디아가 콩콩이 아니 얘네들 황금 두마리에 리본데어 그리고 나머지 뭐예요 나머지 애는 누구예요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아 개구나 육만하에 수습생 두마리 아끼다 와 저걸 두개나 적었네 벌써 어 황금 쭈꾸미 만들었어 안맞고있지 피갈리가 되고 있다든지 과감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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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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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와 나가기 많이 아쉽지않나 아니구요 근데 할게 없네 두개 산다 4냐 5냐 4냐 4냐 5냐 4냐 5냐 4냐 5냐 4괜찮네 아 괜찮은데 100뜨겠지 아 불행이 이거 센데 아 그것도 맞지 인정 소질이 있으시군요 이길 수 있을까? 아 이렇게 해도 되나? 세니까 이길 수 있을까? 아 예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세라 1만화가 맞네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아우 6.8밖에 안되네 아 이거 이연 아 나 안죽었어 오마이갓 오마이갓 아 아 이겨요 치워지는게 아 젖소용의 상징 히힛 시켜주기 최주의 최주의 유기에 리블데어 쫙 찾음 됩니까 6렙찍고 6만원 저거 하고 나왔으니까 6위에 리브인데요 그죠? 쾅쾅쾅쾅쾅 리브인데요 쾅쾅쾅쾅 리브인데요 그 다음에 수수땡 두마리 나머지 두개는 뭐에요? 아 앵무새가 있구나 쾅쾅쾅쾅 레벨업 갈까요? 갈만하지 않나? 쾅쾅쾅쾅 리브인데요 앵무새 야수가 없는데요? 어떡하죠? 야수가 없는데요? 앵무새 야수 아닙니까? 쾅쾅쾅쾅 야수가 없는데요?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야수가 없는데 갑자기 아 볼바르 지불하고 아 볼바르 지불하고 아 볼바르 지불하고 천보녀 쭈꾸미 천보녀 쭈꾸미 리브인데요 그리고 애호가 쾅쾅쾅쾅쾅쾅쾅 쾅쾅쾅 자리가 없는데? 아 별론거 같은데 지금 쾅쾅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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쾅쾅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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쾅 이거 괜찮지 않나? 어? 어? 아 이거 방금 샀는데? 공격력 줄라고? 어? 안? 저 하소인이면 힘정식의 분양을 상질로다! 앙마 아 그 아 아 잽 잽이 68 얘 버프 어떻게 올려줘요? 68에 최저 하소인을 안 만들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나요? 펑펑펑펑 펑펑펑펑펑펑펑펑펑 펑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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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펑 오 쾅쾅 나왔어 쌍쾅쾅 스쿽 나왔습니다 스쿽 나왔어 이제 뭐 만들면 되는 거야 이제 천보녀에다가 천보녀 만드는 게 좋지 않나요 헌신적인 영웅에다가 공버프나 좀 주면서 소습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앞에서 쾅쾅쾅쾅을 아 얘가 황금이라 얘부터 쏴야 되네 아 근데 여기 공격력 올리는 게 좀 에바인가 그게 좀 잘못된 것 같네 뒤로 배치를 해야겠네 공격력을 제가 올려놔 가지고 나중에 그게 나오면은 빼야 이거를 공격력 있는 애를 좀 뒤로 빼놔야 되겠네 먼저 죽게끔 내가 이걸 넣어놨거든 초소용 로봇을 아 근데 초소용 로봇을 안 때리게 하면 되니까 뒤로 빼면 될 것 같은데 조심하세요 어우 잽이 다 시나리야 잽홍트같아 잽이 죽었는데 어 얘 어떻게 해요 얘 정수 잽 죽었는데 펑펑펑 펑펑을 떼줬어 잽 커트 보여요 잘가시고 잽 안 남았고요 다른 것도 세다고? 잽을 하려고 하다니까 가시죠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보세요 아 휴갑 쟨 짓고 싶어요 아 사실 근데 의미가 없어가지고 쯧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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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сто 쯧 쯧 쯧 개방했어. 어떡하냐? 살아났어. 매치에 좋았고요. 펑펑펑펑? R4개? R4개 난감하네? 펑펑펑? 펑펑펑펑? 펑펑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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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펑. 원조지 내가 5랩이 어디서? 6랩인데. ka수인들이 제 목숨 동 seriously 하는데요? 어허 Kword nights. 어어어어어 쭉쭉쭉쭉쭉쭉쭉쭉 어우 개 아까운데 이거 어떻게에요 쭈꾸미 팔까? 황쾅 황금 만들어주면 이거 어떻게 돼요? 얘도 기계적용이라 얘 살아나잖아 혼합이라 배치가 죽으러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얘도 혹시 살아나는데? 아 네개 나온다고 와 개쎄다 아 얘가 처음에 있으면 안 돼 황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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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황황 황황황황 펑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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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콕 1등 아 이 맛이다 이 맛이다 아 이 걸 1등 했네 에이 칠칠리